안녕하세요 문화총료 입니다 통합 cms 개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 플랫폼 통합 cms 의 기본 기능의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나열을 하면 매출, 정산 관리, 회원관리, 채널 관리, 카테고리, 광고, 로그 분석 등 콘텐츠들을 아우를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콘텐츠, 쇼핑몰 이 부분들이 각각 따로 독립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 차원에서요 통합된 cms 라면 더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리자 툴도 따로 있겠죠 이런 다양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개발 요구사항에 기술합니다 감사합니다